그 다음에 건폐를 가보자 편하게 봐 편하게 이런 건폐를 뭐죠 여기 써있는 그대로 가시면 되요 건폐로는요 대지면적 위에 올릴 수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요 다시 말하면 규제 대상이 건폐로는 규제 대상이 건축 자 대지면적인가요 건축면적인가 그렇지 규제의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건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에요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수평적인 규모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여기 보시고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이걸 표현한 겁니다 공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더 중요한 건 건폐율의 최대한도 국계법에서 열심히 외웠다 5,6,6,5,7 막 외웠다 기억나시죠 최대한도는 국계법에 따른다 그럼 예를 들면 준주구 지역이면 5,5,6,6,5,7이잖아 70 그럼 국계법으로 정한 최대한도라고 그 기준을 건축법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강화할 수도 있어요 동기 동그라미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는 거야 더 늘리면 완화가 되고 줄이면 강화가 되겠지 그러면 그에 따른다고 써 있잖아 이걸 뭘로 할 수 있다 무슨 법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 건축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시험에 가면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완화는 할 수 있지만 강화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일단 둘 다가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고 나오면 다 X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화도 할 수 있고 강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겨볼까 한번? 넘기면 뭐가 나올까? 용적률 가보자 여러분 용적률이 그나마 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할 것도 없어요 아까 건폐율은 어떤 면적을 규제한 거냐면 건축면적을 규제했잖아 그럼 용전률은 규제일성이 뭐냐 용전률은 대지면적 위에 올릴 수 있는 연면적을 규제하는 거야 연면적 이거 연면적이야 연면적 이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연면적 중요하거든 엄청 건축면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면적이 훨씬 더 등장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 연면적이 뭐냐면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해 자 무슨 면적 할게? 바닥면적을 싹 다 더한 면적이야 그게 연면적이에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그래 이 내용이 위에 있지 자 용전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위에 올릴 수 있는 무슨 면적의 비율?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이 있잖아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얘의 규제하는구나 그러면 용전율은 우리가 연면적을 규제하기 때문에 연면적 용전율이 높은 지역은 연면적도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지 기본 아니겠습니까? 연면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닥면적 합계가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바닥면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닥을 더 많이 올리면 층이 많아질 거고 층이 많아지면 높이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용전율이 높은 지역은 높이도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용전율이 낮은 지역은 높이도 낮아지는 겁니다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전율이라고 그래 용전율은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거야 얼마만큼 높이를 올려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지 그래서 용전율을 통한 높이 규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다 이건 뭘로 규제하고 건폐로 하고 수직적으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다 이건 뭘로 규제한다? 용전율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시험에 작년도 이거 계산 문제 나왔거든 계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얘를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 여러분 건축회사 계산 문제 있죠? 무조건 이거 외우면 돼 100%야 100% 건축 면접 필요 없어 그건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자체의 이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계산 문제일 때는 꼭 필요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얘에 무조건 써 반사적으로 그래서 이걸 쓰니까 공식을 외우고 가서 써야 돼 이건 뭐 1년 내내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용전율은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는 공식을 딱 갖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용전율의 최대한도가 어디 있죠? 최대한도 우리가 외웠잖아 국계법에서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외웠다고 기억나시죠? 이게 용전율의 최대한도야 국계법에서 외웠단 말이야 숫자 국계법 가보면 용전율 용도적별로 최대한도가 나와있다고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면 얼마지? 500이란 말이야 그 기준이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최대한도를 건축법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건필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법으로 최대한도를 최대한도 국계법으로 정하는 용전율의 최대한도를 국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최대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으로 기준을 둘 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 모두 할 수 있고 완화부름 할 수 있다 또 모두 할 수 있다 강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죠 강화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에 따른다는 건 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개선이 하시고